구독은 했니 안 있으면 지금 당장 해 제주도 4박 5일 여행 갈 사람 파티원 구합니다 양소금 양은지 소금이요? 소금이는 무조건 가야 되죠 소금아 갈 거지? 어? 봐봐 어이구 가고 싶어 어이구 소금이가 무슨 뜻이야? 아빠 간다는 거지? 아니 왜 대답을 하네? 아버지 유료 이모티콘 사드리라고요? 있어요 아빠 양팡 이모티콘 내가 사줬어 하나 유료 이거 어디서 어떤 새끼가 줬어 헐 나오세요 제주도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앉아서 생각하는데 오영들끼리 다녀오라는데요? 아빠랑 나랑 둘이 다녀오라는데요?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아 지금 생란분을 주웠는데요 몇 살이세요? 아 저 나희도 뱅 술 취하셨어요? 핸드폰을 주웠는데요 왜? 전화가 와있게 전화드렸어요 아니 그러면 핸드폰을 주웠으면 경찰서에 갖다 줘야죠 경찰서에 갖다 줘요기 전에 어퀴나 해서 전화드렸어요 그러면 잼민이 새끼 10시 넘었는데 왜 집으로 안 들어가세요? 잼민이가 뭐예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에? 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잼 좋아하는 백성 민자에 써서 잼민인데요? 저 양지영 씨 양지영 씨 아닌데요? 아니 술을 왜 혼자 또 마시대요? 이 시국에 아닌데요? 맞는데요? 양지영 씨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왜 나이를 들수록 아닌데요? 가까운데요? 네? 가까운데요? 뭐야? 당신 뭐 뭐 뭐예요? 아저씨 아 저 여자예요 아줌마예요 아줌마 아줌마 이름이 뭔데요? 가까운데요? 아니 진짜 술을 얼마나 쳐 마신 거야 진짜? 아니 어쨌든 저 제주도 갈 건지 말 건지 안 갑니다 왜요? 피곤해요 아 아니 저 잼민이 씨 저 잼 안 좋아하는데요? 아니 저기 백성 씨 저 백성 아닌데요 미친 엑스 씨 저 당신인데요? 아 네 가까운 씨 네 가까운데요? 이거 뭐 최준 이런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인가? 저 혹시 제주도에 다음 주에 4박 5일이나 3박 4일 여행 어떠세요? 다음 주에는 가기 싫은데요 그러면 이번 주는 어떠세요? 더 가기 싫은데요 그러면 다 다음 주는 어떠세요? 싫은데요 시바 그냥 가기 싫으신 건가요? 다음 주는 제 생일 주간이어서 조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당신 생일 파티를 떼야 돼 아니 아니 필요 없는데요 언니 제가 생일 파티를 고단 집에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왜 이러세요 진짜 미치겠네 진짜 다음 주는 안 갈 건데요 아니 일단 제 말 한번 들어와 봐요 그러세요 카카오 주시겠어요? 안 했는데요 그러니 카카오 입순데요 카카오 입순데요 아니 그 술 마신 거 같은데 언니야 지금 말하는 거 들어봐 지홍아 카카오 씨라고 해야 돼요 지홍아 진짜 술 마신다 카카오 씨라고 해야 돼 카카오 씨 이거 이 사람 카카오 씨 네? 너 진짜 술 마신다 아닌데요 카카오인데요 아니 왜 그래? 몰라 헬륨 마셨나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 카카오를 먹었대 지홍아 엄마가 극생된다 왜 그래? 지홍아 아닌데요 카카오 핸드폰을 주웠는데요 카카오인데요 뭐야? 몰라 보이스피싱인가? 어디서 줬는데요? 미국인데요 네? 아니 카카오 씨 알겠으니까 그 다음 주에 싫었네요 싫었네요 다음 주에 저만을 위한 시간 보내고 싶은데요 아니 창은 네가 혼자 따로 사면 되잖아 왜? 다른 데 가서 독채로도 아니 아니 2중이 맞네 다음 주에 싫어요 그래 그 다음 주 오케이? 그 다음 주? 어 엄마 너무 가고 싶다 당신 술 깨면 이거 감당 가능하세요 지금? 어 아 다다음 주? 다음 주는 제 생일 주간이니까 저 좀 찾지 말아주시겠어요? 일을 태연하게 해준 사람한테는 같이 보내면 안 되나? 감사해요 감사하다는 말로 아니 다다음 주는 갈 수 있나? 다다음 주? 어 다가온 사람이 핫도그 오픈날이긴 한데 1병 딴병에 따라 우리 속병이 걸러가치겠다 야 카카오 씨 내일 이불킥 각인데요 아닌데요 음 지홍아 정신은 있나? 지홍아 아닌데요 카카오인데요 카카오 씨 존재해 세트폰을 주었는데요 카카오 씨 존재해 카카오 씨 지금 카카오 씨 근데 왜 그렇게 술을 잡수셨어요? 아닌데요 카카오인데요 그러면 뭘 드신 거예요? 정신이 왜 이러세요? 다 있네요 어쨌든 뭐 생일 선물로 받고 싶은 거 있어요? 아 자유 시간이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네 필요 없는데요 다음 주에는 저를 찾지 말아주세요 필요 없는데요 찾지 말아줄대요 양은지가 너네 집 초들어가는 건 어때요? 싫었네요 가까웠네요 생각보다 좋았던데요 집이 없는데요 아하하하하하하하하 어? 언니야? 언니야 아있네요 제주도는 가고 싶은 거는 맞아요? 옆에 붕옥이 아줌마가 가고 싶다고 하니까 가는 건데요 붕옥이를 위한 선물이 있네요 어디부터 잘못된 거니 태어난 은혜를 이렇게 갚으시는 건가 보네요 우리 붕옥이의 행복이 제 행복인데요 갑자기 왜 호녀가 되셨어요? 잘한다요 전혀 커스프레인데요 울고 계세요 옆에서 그 커스프레 진심이세요? 붕옥이한테 맡길게요 그럼 끊을게요 잠깐만요 오늘 뭘 먹을지만 가르쳐주세요 뭐 먹으면 좋을 거지만 당신을 닮은 쪼꾸미는 어떨까요? 저기요 진짜 먹으려고 그래 단단히 취한 거 같지 않나? 도대체 뭔데 이렇게 전화를 받는 거지? 전국의 첫째 언니들아 이건 무슨 상황일 때 이렇게 첫째들은 전화를 받는 거야?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